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메인 MC인데 지금 우리가 메인 MC가 없잖아요. 도대체 누가? 국민 MC 유재석 어때요? 유재석? 유재석 씨? 네. 유재석 씨 안 오신다는데요. 어쩌죠? 그러면 혹시 유희열 씨 여보세요? 여러분이 투명도 될 것 같은데요. 저 유희열 꼬시고 싶어요. 그럼 다 좋다 했으니까 유희열 하는 걸로 해. 좋아요. 유희열 좋지. 네. 아 유희열도 안 한다는데요? 강우동은 어떻게 돼? 바꾸대. 그럼 노웅철은? 캐질이 안 돼요. 부담스럽대요. 음악에 전념한다. 에바우드인데요. 민준이랑 어디 가야 된대. 그럼 전혁우 씨 밖에 안 남았는데요? 누구 딴 사람 없네? 뭐야 이거.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른 사람? 아 저는...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? 나 정도는 충분하지? 가격 대비 최고야.